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등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연대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등이 지난 1일부터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 정부 규탄 농성장을 설치한 데 이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내년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당대표 단식 농성에 동참하는 등 윤정부 규탄 대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핵심 당원 300여 명도 지난 주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했습니다.